안녕하세요 한빛TV의 한빛입니다 오늘은 정미애님 12월 보충 스케줄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케줄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2월 1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서울 잠심실래 체육관 오후 5시 12월 5일 강남 영동 전통시장 오후 6시 행사 12월 7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익산 오후 6시 원강대 문화체육관 12월 8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울산 오후 2시 울산 동천체육관 12월 13일 인천연수 구민의 날 행사 오후 7시 반에 인천선악체육관 12월 14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인천 오후 7시고요 송도 컨벤시아 1,2홀에서 합니다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안양 오후 5시고요 안양실래 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방송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인 KTBC 일요일 오전 9시 반에 방송합니다 17일 순창 송년음악회 오후 7시 12월 19일 성주 송년음악회 오후 7시 송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월 20일 티아너테이블 행사 SK 만 30년 이상 고객만 해당하는 행사입니다 12월 21일 양구 DMZ 평화 콘서트 저녁 6시 반 12월 22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대구 대구엑스코 1층 오후 3시 7시에 합니다 12월 25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부산 엑스코 제1 전시장 3월에서 하는데요 오후 2시 6시입니다 12월 27일 홍성군 송년음악회 저녁 7시에 합니다 12월 28일 미스트로 콘서트 청춘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전시물에서 하구요 오후 6시에 합니다 12월 29일 미스트로 진선미와 함께하는 티너쇼 12시와 저녁 6시 30분에 하는데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 7층 2배홀에서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스케줄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하고 시청하고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은 위에 후원 버튼이 있거든요 100원부터 가능하시니까요 어플은 말고 그냥 익스플로러 들어가셔야 볼거에요 후원 100원부터 가능하시니깐요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 다음에 또 보충하는 스케줄이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